안녕하세요 축구선수 황희찬입니다 울버헴튼 원더러스라는 팀이고요 1년이 지났지만 거기서 뛰는 게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청소나 이런 정리정돈으로 마음가짐을 다잡는다 정리를 해놓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요즘 워낙 재밌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재밌게 시간을 내는 것 같아요 우우 타고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조합을 찾다 보니까 오늘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훈련 모습이 최초 공개됩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훈련 모습이 최초 공개됩니다 하루아일 네 조금 더 조금 더 네 네 네 네 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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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를 피해 를 피해 를 피해 를 피해 를 피해 를 피해 독일에서도 뛰었고, 오스트리아에서도 뛰어봤지만 리필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지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 그래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은 게 저를 이겨내려고 항상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